안녕하세요. 다음 카페 안세진 세계였습니다. 제 동영상은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은 유튜버들을 가서 안세진만 찍으시면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DVD를 구입해서 세트를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. 지금부터 기술이 들어가는데 후카시가 되겠습니다. 여성을 몸으로 보내서 이 상태에서 건너갑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성을 바로 후카실 칩니다. 이렇게 여성을 허리 후카시 이걸 치다가 지루해지면 다시 목 뒤로 건너갑니다. 목 뒤로 건너와서 이렇게 후카실 칩니다. 후카시 이 상태에서 마무리 마무리는 여성을 이렇게 보내서 등 뒤로 건너가서 잡아서 돌려서 이렇게 마무리를 치시면 되겠습니다. 후카시 자 지루하게 꽃도 역시 카트로 후카시가 되겠죠. 자 보시면 목걸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손을 잡고 바로 후카시 치기가 좀 서운하다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살을 붙여주시면 됩니다. 한번 바로 후카시 치기 서운하시면 두 번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후카시가 들어갑니다. 이런식으로 후카시가 착착 들어가죠. 자 세 번이나 네 번이 적당합니다. 너무 많이 치지 말고 제분에는 보내놓고 이제 목으로 들어갈건데 역시 목도 바로 들어가면은 좀 서운하니까 여자를 이렇게 두 번 정도 여자를 두 번 정도 왕복으로 보냅니다.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성을 여성을 요렇게 후카시가 치는겁니다. 목 후카시 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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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으로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자를 돌려서 잡아서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. 요 기술은 지루파하는 사람들은 필수입니다. 요걸 못하면은 요걸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어 나 저거 못해 그러면 아직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. PD 어 나 저거 못하는데 저거는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이러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와서 어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 기불들에서 하셔서 슬로우를 보시면 충분히 딱합니다. 제가 설명을 다 넣었기 때문에 자 6박으로 갑니다. 건너가는 건 4박 이것도 4박 여기서 보내는 분은 6박입니다. 자 6박 4박을 모르시는 분은 근처 학원에서 어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자 주다가 다시 6박으로 보내 놓고 이번에는 목으로 건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목으로 건너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파트너나 친밀이라는 여성은 이 상태에서 여성을 6박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여성하고 이걸 러버리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6박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배우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후카시가 이렇게 이렇게 후카시가 이렇게 서너 번 정도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마무리 마무리를 그대로 보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손으로 후카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카시를 다시 한번만 더 중요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서 학원에서 조금 사격돼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가 다 배웁니다. 그때 등 뒤로 건너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건너와서 여기서 바로 후카시 써도 되는데 이렇게 바로 써도 됩니다. 그렇지만 아쉬움이 남을 때는 바로 쓰지 말고 이렇게 여성을 등 뒤로 등 뒤로 한 두세번 정도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후카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목으로 갑니다. 자 목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후카시를 또 씁니다. 이런 식으로 후카시를 자 그래서 마무리 마무리를 여기서 돌리면서 뒤에서 카트 지고 만약에 파트너다 그러면 마무리다 어떻게 하려면 이 상태에서 돌리면서 여성을 잡아도 그렇게 강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DVD를 보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